정원형 이야 대박이야 홀리벳 짱팀 오 좋아 1명 어이구 저 빵 뭐야 오케이. 저런 게 좋아. 저 빨라. 반지가 좀 있는데. 엄청났어. 크다. 진짜 크더라. 서울사람. 염색하관하고. 비밀의 수. 이태원 클라스. 정답. 정답. 정답 끝. 와. 실망이다, 실망이야. 진짜네. 손 떠는 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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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유승현 씨, 유승현 씨.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는 거는. 입 천장을 버렸어. 언젠가 했어, 부드럽지? 어떡해, 맛있겠다. 오케이. 아, 백호, 백호. 백호. 아유.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잘 어울리잖아. 잘 입었다, 잘 입었다. 유승현 씨. 그냥 어울릴 것 같아. 아, 미워. 아, 미워. 와. 아이디어가 된다, 아이디어. 이렇게 보드를 보면 엄청 양이 많을 것 같아.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맛있겠네.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지난번에 제가 알바를 좀 쓰는 게 어떨까. 좀 짐이 너무 많다 했잖아요. 자, 오징어 순대가 속초에서 도착했습니다. 우와. 우유. 이야. 이야, 이제는 사람 써야 되겠는데요? 알바를 채용을 했습니다. 자, 알바 준비됐죠? 자, 알바 준비됐죠? 네,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우측에.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니, 알바를 이쪽에 줘. 불안하지 않아, 불안한데. 아야. 제 맘대로 풀 거예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직접 세팅을 해줄 거고요. 네, 제가 세팅을 이쁘게 싹 해서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이걸 때문에 대구에서 연습을 하고 왔어요, 혜님이가. 아, 혜님이가. 수장에 가서. 자, 지금 그분 준비됐대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모르는 게 약이야 객관식은 첫 눈에 찍는 게 답이야. 뜨거파이야 너의 맘 나의 맘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어? 사람 새로운 사람 너무 설레어서 어지러워요 만남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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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 너무 설레어서. 여자아이돌. 희성 사랑은 맛있어. 슬퍼 태윤. 태윤. 진짜 맞춘다. 쓰리. 진짜 맞춘다. 쓰리. 투. 싸이. 뉴페이스. 싸이. 뉴페이스 춤대요. 정답. 모르는 게 약이야 객관식은 첫 눈에 찍는 게 답이야. 뜨거파이야 너의 맘 나의 맘 두근두근 두근두근. 만남. 잘 맞춘다. 잘 맞춘다. 간다. 원, 투, 쓰리. 쏙. 이거 어떻게 된다. 정답.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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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얘 오빠 아니야? 이러고 숨을 쳐서 죽지가 않냐? 거얘 오빠. 거얘 오빠. 거얘 오빠 첫 말로. 이럴 때 첫 번째로 맞추더라. 에이, 양심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안 먹겠지. 뜨끈할 때 먹어야지. 맛있다. 아... 자, 음세가 너무 예쁜데. 표레, 표레였다, 표레. 응? 표레. 이거 오늘 내가 봤는데 이거 못 먹으면 우울증하여. 오케이. 빨리, 빨리 먹어야지. 오케이. 시작합시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이스크림 없어. 어허이, 어허이. 이 게임이 어디야? 이 게임은 왜 안 돼요? 이게 법은 안 돼요. 저와의 발음을. 진짜 옛날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이처티를 하수로 부르는 거란다. 그렇지. 휘성 씨가 지금 은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깝네. 아, 죽어. 엄청 편해. 마음껏 저 뒤쪽 퀴즈카페 가셔서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 외국분 한 분 나와 계시죠? 어디나 알았었는데. 저 머리에서 초콜릿 까먹는 거 있어. 아, 그거 단 거 먹으면 맛있지. 왜? 나도 한 게 먹어야겠다. 그렇지, 그렇게 같이 먹어야지. 아, 맛있겠다. 맛있지. 아, 알어, 알어. 누나. 그 맛 좀 시끄러워. 진짜 맛이야. 아는 맛이야. 자, 먹자. 너무 맛있어. 태민 일단 먹어요. 에클레어? 달달한 거 먹어야 돼. 달달한 거. 와, 마카로우. 마카로우. 모랭, 모랭. 모랭. 봐, 저거 봐. 우와. 맛있겠다. 한 입 가지고 가면 대달하게 이반에 퍼지는 거 아니야. 이야. 위에 그냥 쏘우스 그냥 싹 해가지고. 이야. 이야. 슈가파워터. 우와. 이거 행복한 아니야? 우와, 예쁘네. 예쁘다, 근데. 이쁜 건 맛있다. 어우, 좋아해. 가운데 흑백맨. 흑백맨 있네. 질투 아니야, 질투? 질투. 잘 먹었네. 놀라운 마카롱. 간식 너무 좋아. 직접 공수해 왔습니다. 맛 별로 있나 봐요. 맛 별로 쫙 있고 종류별로 있고, 가나슈콜라, 치즈케이크, 얼그레이, 티라미슈, 황치즈 초코, 바나나 브라우니, 크림치즈 딸기 쇼콜라까지. 맛있겠다. 우유. 이러면 먹을만하지. 보여주세요. 혜리. 혜리가 먼저 했어. 나를 조금 늦었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날 아프게 하지 마라. 정답이다. 정답이라고? 정답이야, 이거.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저는 바나나 브라우니를 선택하겠습니다. 바나나 브라우니 선택. 진짜 디저트 카페 오신 분 같아, 느낌에. 냄새 안 나. 오버하지 마. 냄새 나요. 머랭 때문에 납니다. 나요. 납니다, 선생님. 많이 나지는 않는데. 나요. 사실 방송했으면 좋겠어. 진짜 나요. 무슨 김치찌기도 아니고 이렇게 무슨 냄새 난다. 나도 냄새 잘 맡아. 사진까지 너무 이뻐서. 방송 중에 SNS용 사진 찍는 사람 처음 봤어. 야외 녹화도 아니고 스튜디오 녹화인데. 놀라운 도움을 받네. 이게 아내가. 떨어진 거 먹으려고. 오, 오미야 크림. 그냥 바로 만들었어. 냄새. 냄새 좋다니까. 이제는 나. 아니, 아까 나쳤어. 나쳤다고. 왜 그런 걸 웃어. 네가 지금 우기잖아. 사실 방송하자. 사실 방송하고 있어. 어머니가 웃는다.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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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방법 좀 그만하세요. 코가 닿았어. 오케이, 그 부분만. 코 단부분만. 진짜 맛있나보다. 야, 우리가 먹던 마카롱이 아니네. 이 안에 거 뭐가 있는 거야. 이 머랭이거죠? 자, 어때요? 얼굴에게 맛있지? 정말 맛있다. 맛있어, 얼굴에게. 얼굴에게 케이크 맛나요? 어어. 안 먹어봤어. 근데 진짜 부드럽지, 이게. 맛은 몰라, 맛은 몰라. 좀 봐요, 그렇게 먹는데. 안 보고. 아니, 아니, 아니. 안 봐. 그러니까요. 부럽지도 않네? 안 부러워. 맛은 모르니까. 써, 써, 써. 저번에 arrive. 뱃어라. 초대공사장. 인스타어. 이땐. 크고. 깨.